여기 보시면 세 주제의 예를 다루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아주 작가는 언어를 만드는 능력이 있으니까 말병 걸린 사회. 이런 표현은 아주 우리말치고는 아주 멋진 표현이네요. 그냥 내키는 대로 그냥 떠들지 않습니까. 말이 되든 말이 되지 않든 간에 그냥 내키는 대로 그냥 쏟아내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오늘 참 소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독자들을 갖고 계시는 김훈 선생님 김훈 선생님께서 허송세월 이라는 책을 참 잘 만들었네요. 나남 출판사에서 김훈 산문집입니다. 허송세월. 허송세월이라는 그런 산문집을 표현 하셨는데 작가는 여러 직업군 가운데서도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는 그런 직업군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래서 김훈 선생님이 이번에 신간 발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독자들을 만난 그런 모임에서 기자의 레이더망에 걸린 몇 문장들이 정말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문장들이네요. 말병 걸린 사회에 말하는 자들만 있고 듣는 자는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우성 치는 자들은 있고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아우성을 치고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가 말하더라도 그냥 뭉개는 겁니다. 너희들은 말할 자격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자들만 있고 듣는 자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무슨 주장을 펼치든 간에 믿지 않으니까 그냥 단절이 돼버리고 우리 사회의 병은 듣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인데 읽기, 쓰기, 말하기는 되는데 듣기가 안 되는 겁니다. 듣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김훈 소설가가 올해 76세시네요. 말하는 자들만 있고 듣는 자가 없으니 인간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담벼락에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의료 사태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 반듯한 이야기, 과학적인 이야기를 전문가들 하더라도 아무도 안 듣는 겁니다. 그냥 담벼락에 대고 이러면 떠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4년 동안 선거를 각가지 방법을 가지고 다 선거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다 찾아가지고 그것도 무려 10년 동안 있었던 공직선거에 대한 것을 다 이야기해도 다 안 듣는 겁니다. 그냥 깔아뭉개고 말하는 자들만 있고 울부짖는 자만 있지만 듣는 자가 없으니 이건 인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거대한 여러분들 철벽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안 듣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특별한 능력을 저는 뭐라고 보는 거 아니까 선거 문제를 다루면서 진짜 깔아뭉개는 데 귀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이제 깔아뭉개는 결과를 본인이 다 수확하는 거죠.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한국 사회에 학을 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사회가 이 엄청난 여러분들 비밀과 이 엄청난 일을 누구도 듣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이게 사회가 이게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의료계에 계시는 의사분들 젊은 날에는 공부를 잘해서 여러분 의과대학을 갔을 것이고 예과 본과 전공의 전문의라 할 때 죽도록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일했던 사람들이 키가 찰 겁니다. 키가. 내가 그 분야에 직접 종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안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키가 찬 일이구나. 이런 무지막지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생계가 달려있고 미래가 달려있는 사람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문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사회가 다른 사회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힘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사회가 문제를 해결한 능력이 없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벌을 앞으로 얼마나 더 치르겠습니까. 이 대가를 이 비용을 체대를 이어서 얼마나 비용을 치르겠냐 이야기죠. 말하는 자들만 있고 듣는 자가 없으니 인간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담별하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 이 작가는 언어를 만드는 능력 언어 좋다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대부분 작가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독자들은 어떤 소설가나 작가를 평가할 때 언어를 만들어낸 능력 언어 좋다는 능력을 보고 그 작가의 이름 수준을 되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지 않 습니까. 말하는 자들만 있고 듣는 자가 없으니 인간에게 말하는 게 아시느라 담델하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회가 흘러가지 않 습니까. 그게 한국사의 굉장히 구조적인 특징인 겁니다. 옛날에는 좀 덜 했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났고 사회가 상당히 개방적이고 그래도 뭔가 옳은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막장처럼 간 거지 않습니까. 30년 40년처럼 의료계에 종사한 사람들이 이게 옳은 일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저의 경험과 지식에 미루어 보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도 안 듣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지금 국립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의 교수분들이 이제 많이 떠나실 텐데 그분들이 너무나 제가 볼 때는 마음의 상처가 심할 것 같거든요. 어떤 사회가 한 분야에 30년 20년 정도 이런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 그것도 의학계의 전문가는 진짜 프로페셔널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이야기를 깡그리 무시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듣지 않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니까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깊겠습니까. 누구를 편의하거나 누구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은 교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듣기 불능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듣지 않으면 그때는 여러분 뭐죠 무지막지함이 듣는 자리를 대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국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다들 말병이 걸린 것 같다. 참 멋진 표현이네요. 말하는 병 악다구니와 저주와 욕설이 가득하다. 말병의 치료법은 듣지 않는 사회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데 듣기의 바탕을 가져야 되고 특히 정치 사회적 견해를 교양 있는 언어로 말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된다. 교양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 영화를 참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욕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한국 영화를 잘 안 봅니다. 그리고 욕설이 있어야 영화를 또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겠죠. 수요가 있어야 이런 콘텐츠에 그게 반영이 될 거니까. 그 심성이 극도로 거칠어져 있는 겁니다. 댓글도 보게 되면 상대방의 배려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장차관들이 나와 가지고 이야기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면 공감 능력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들뿔 되는 여러분들 의대생들하고 전공의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지금 김훈 소설가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기술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교양 있게 이야기하는 기술 그냥 교양이라는 게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다 쓰레기통에 다 쳐 넣은 겁니다. 정치 사회적 견해를 교양 있는 언어로 말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교양 있는 언어가 되려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1960년생이니까 윤 대통령하고 동감 내기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들은 저보다 한 3년 4년 정도 아래일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의과대학생들 그리고 전공의들은 저희들이 정상적인 결혼을 했으면 아들뻘 되거나 딸뻘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 단상에 서거나 이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좀 최근 진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가엾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나이를 제대로 먹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자격을 갖추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을 여러분들 안타깝게 여기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을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의 정 같은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이 전혀 뭡니까.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적을 내가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연민의 정 단속하겠다. 즉시 뭡니까. 무슨 뭐 처벌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전부를 다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너무 저가 볼 때는 메말라 있는 겁니다. 오늘 김훈 소설가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말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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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 있게 이야기하는 것 잘 듣는 것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시게 되면 여기 오늘 김훈 교수 소설가께서도 참 재미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느냐는 독자의 질문에 솔직히 소설은 제가 잘 읽지 않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논평은 논평은 속보성은 좀 떨어지지만 매일 새롭게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통해 우리가 학습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여러분도 오늘 공병호tv의 실방을 다른 유튜브 방송들하고 좀 달리 학습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가지시면 훨씬 더 유익하게 여러분들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제 이야기의 요지는 나이가 들어가는 기성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책임감도 느껴야 되고 그 책임감과 아울러 가지고 터프하죠. 살기가 빡빡한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연민의 정 안타까워하는 마음 처근지심 이런 부분을 좀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뭐든 매사를 이해하게 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상대방이 그게 전해져 가지고 진심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협상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전혀 신뢰를 못 얻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은 그냥 칼을 갈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여러분들 뭐죠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불신하는 겁니다. 지금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하고 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착한 사이에서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처신을 해온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젊은 사람들이 그냥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안 듣게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대개 이제 우리가 귀를 두 개를 갖고 있고 입을 하나를 갖고 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입 두 개하고 입 두 개하고 귀 하나를 만들지 않고 귀 두 개하고 입을 하나 만들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건데 거의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 사태가 해결될 가능성이 낮은 겁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입장을 계속 갖고 그냥 듣는 신용만 하는 겁니다. 듣는 신용만 하는 거니까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겁니다. 참 여러분 쉬운데 자기를 낮추고 많이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술술 풀릴 거 아닙니까 의료 사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잘 모르는 분야니까 제 분야에 오랫동안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경청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사태가 여기까지 안 왔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